T-POP 여러분과 어떤 영어로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 생각했는데 역시 정신무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깡통과 똑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can 조동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I can do it I can speak English I can do English very well 잘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은 평소에 잘하시는 게 뭔가요? 술도 잘 드실 수 있고 살도 잘 찌울 수 있고 제 얘기는